표는 용기 가와 나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그랬네요. 그렇지? 그러고 역시 전체 원자 수를 줬습니다. 그렇죠? 전체 원자 수 이렇게 있으면 뭐 부터 하라고? 분자 수란을 만들어라 라고 했었죠. 그러면 우리 분자 수 한번 구해 볼게요. 분자 수 한번 구해 봅시다. 자 분자식이 ab3니까 한 개당 원자 수가 3개지. 그치? 한 개당 원자 수가 3개인데 전체 원자 수가 3개다. 그럼 뭔 소리야? 분자 수 1개라는 거네. 그치? 아 여기는 분자 수 1N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. 분자 수 했다가 뭐다? 한 개당 원자 수를 곱한 게 3이 돼야 되니까. 그렇죠?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뭐야? 한 개당 원자 수가 지금 어때? 4개잖아. 근데 전체 원자 수가 8N이다 그랬으니까 여기서의 분자 수는 2N이 되겠네요. 그쵸? 2 곱하기 4 해서 8 나오는 거니까. 그러면은 이제 분자 수가 나왔죠. 그치?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. 자 가라는 녀석은 지금 ab2인데. 그치? 한 개당 질량이 2g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. 그쵸? 한 개당 질량이 2g이구나. 근데 ab3는 지금 어때? 두 개당 질량이 5g인 거죠. 그치? 자 한 개당 질량이 2g. 그 다음에 두 개당 질량이 5g. 이렇게 되니까. 가랑 나의 분자량의 비가 어떻게 되는 거야? 2대 2.5. 그치? 즉 분자량의 비가 뭐다? 4대 5가 되겠네요. 그치?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원자량을 구해보면 되겠죠. 그쵸? 자 a의 원자량을 small a라고 하고 그 다음 b의 원자량을 small b라고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놓으면은 가는 지금 어떻게 돼? a 하나에다가 b가 두 개 있는 거죠. 그치? 이러면 4가 나와요. 그치? 그 다음 나는 어때? a 하나에다가 b가 세 개네요. 그치? 이러면 5가 나와요. 이렇게 되겠네요. 그치? 자 연립하면 어떻게 됩니까? b는 1 나오고 그 다음에 a는 2가 나오겠네요. 그쵸? 즉 a의 원자량분에 b의 원자량 하게 되면 뭐다? 2분의 1 나오겠죠? 그치? 아 2번이네요. 그치? 아 1하하하